안녕하세요. 저는 일곱살 박사입니다. 노래할까요? 춤을 할까요? 노래. 노래? 오케이. 노래 보여주세요. 쑥 피어났어 자라서 짠 열리는 아기 콩이 턱 떨어져 콩이 마자 열매가 또 열려요. 끝났어요? 잘했어요. 애기들이랑 객관식으로 주도 될 것 같아요. 쇠아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 TV 나오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니야? 가수 싫어? 아니면은 쇠아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 꿈이? 꿈이 뭐야? 꿈이 뭐야? 쇠아는 나중에 커서 퇴야야. 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아이돌. 가수. 걸그룹.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하고 싶어? 아 esses 힘들고 싶어? 어떻게 됐어? 윤호아는 저는 교환. 여기 카메라 이제 하나. 대모, 안녕. 선미, 윤호아를 줘봐. 말도 같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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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휴대해볼까? 휴대해볼까? 안녕? 휴대해볼까? 휴대해볼까?